안녕하세요. 줄라입니다. 오늘은 어디어디 갈 준비해야지 하고 말해볼까요?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보다 굉장히 바빠요. 화장실도 가야 되고, 꽃도 bedroom, 씻어야 하고, wash my face, 아침도 먹어야 하고, have blackburst. 그런데 이런 일 다 왜 해요? 다들 어디 가야 되죠? 그럼 나이에 따라 우리가 출근하는 장소들이 다 달라요. 애기들은 어린이집 가야 되죠? 어린이집, free kinder. 좀 더 크면 유치원 가요? 유치원, kindergarten. 초등학교, elementary school. 중학교, middle school. 고등학교, high school. 대학교, university. 회사, company. 자, 그럼 대표적으로 학교 갈 준비해야지라고 한번 말해볼까요? 어디어디에 대한 준비하다. get, let it fall 또는 to라고 해요. get은 받다, 얻다 라는 느낌의 동사죠. ready는 준비가 된 이라는 형용사예요. 우리 감독들이 많이 하는 말이죠. ready, action 하고 준비, 움직여. 그 ready와 같은 거예요. for은 무엇을 위해, to는 어디어디에. 그럼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면 무언가를 위해 준비된 것을 얻다. 즉, 무언가에 대해 준비를 하다 라는 소리겠죠. 그럼 학교, school. 학교 갈 준비해야지. get ready for school.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네요. 간단하죠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. 준비하다. get ready for 다음에는 꼭 명사를 써주셔야 돼요. 그래서 어린이집 갈 준비해야지. get ready for free kinder. 유치원 갈 준비해야지. get ready for kindergarten. 회사 갈 준비해야지. get ready for company. 그런데 이 회사 갈 준비해야지. 맞는 말이지만, 구어체에서는 살짝 어색할 수 있어요. 우리가 회사에 간다 라는 말을 표현할 때에는 work를 많이 쓰거든요. 정확하게는 일하러 가다는 go to work 입니다. 이렇게 go to work 하고 동사를 써야 할 때에는 어디어디에 대한 준비하다. get ready for에서 for 대신에 to를 써줘요. 어디어디에 대한 준비하다. get ready to 일하러 go to work. 일하러 갈 준비해야지. get ready to go to work. 라고 말해주면 된답니다. 그래서 여행을 떠날 준비. get ready for my trip. 꿈나라 갈 준비. get ready to sleep. 독서할 준비. get ready to lead. 이런 식으로 문장을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. 그럼 오늘은 댓글에 칼 준비됐으면 나한테 알려줘. 라고 한번 적어볼까요? 틀려도 좋으니까 꼭 한번씩 복습해본다 생각하고 적어보시고요. 오늘 줄라이의 왕초보 생활영화는 여기까지입니다. 자주자주 반복해서 봐주시고요.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.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